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동화TV입니다. 오늘은 화목한 가정을 비롯한 마법사가 된 남편이라는 탈모두 이야기와 청혼을 거절당한 어느 옹주의 이야기 등 1시간 동안 들으실 옛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와 교훈이 가득한 우리 옛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옛날에 가난하지만 식구들끼리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한 집안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부부는 10살 된 딸 순이를 불러 말하였어요. 할머니 시중을 잘 들도록 하렴. 우리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겠구나. 아무 염려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정성껏 돌봐 드릴게요. 순이가 소리 없이 살짝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한편 집에 있던 할머니도 무언가 일을 거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늙었다고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놀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호박구덩이에 걸음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요강이 어디에 있더라?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마루 구석에 있는 요강을 들고 간다는 것이 잘못하여 참기름 단지를 들고 가 호박구덩이에 모두 쏟아 부었어요. 많이 먹고 쑥쑥 그거라 호박들아. 그런데 어째 냄새가 좀 특이하구나. 할머니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순이가 참기름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베시시 웃으면서 순이를 보았어요. 호박에 걸음을 주고 있단다. 할머니, 힘드신데 그만두세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할 거예요. 순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지요. 놀면 뭐 하겠느냐? 괜찮다. 이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지요.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운 채 물었답니다. 할머니가 어쨌기에... 할머니께서 호박구덩이에 참기름을 부으셨어요. 딸 순이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등잔 만큼 커졌답니다. 뭐야? 그래, 할머니께서도 아시니?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휴, 참 잘하였다.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어머니는 순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던지 등에 업고 뒤뜰을 돌았답니다. 그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순이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여보. 다 큰 아이를 왜 업고 야단이요? 그러자 어머니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말하였어요. 우리 딸 순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러지요. 순이 어머니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여보, 어머니께서 걸음을 주시느라고 힘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방에서 쉬고 계시니 당신도 모른 척 하셔야 해요. 순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버지가 갑자기 땅에 넙죽 엎드렸어요. 여보, 내 절 받으시오. 당신이 이처럼 내 어머니를 지극히 받더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청혼을 거절당한 왕의 딸 조선 제3대 태종은 딸을 17이나 둔 딸부자였어요. 정비인 원경왕후 민시와의 사이에서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 등 4명의 딸을 낳았으며 후궁 9명에게서 정애옹주, 정신옹주 등 13명의 딸을 얻었답니다. 태종은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왕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딸을 두었으니 아버지로서 딸들을 모두 시집 보낼 의무가 있었답니다. 내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겠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렀는데 남편 잘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태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원경왕후 민시와의 사이에서 낳은 공주들을 당시 최고 명문 집안에 시집 보내었어요. 큰딸 정순공주는 영의정을 지낸 이거이의 차남 이백강에게 시집 보냈으며 둘째 딸 정경공주는 계곡공신으로 역시 영의정을 지낸 조준의 아들 조대림에게 시집 보내었지요. 또한 셋째 딸 경안공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계곡공신인 권근의 아들 권규에게 시집 보냈으며 넷째 딸 정선공주는 명문가 출신인 남경문의 아들 남휘에게 시집 보내었어요. 태종은 공주 4명을 시집 보내고 나자 옹주 13명을 어디에 시집 보낼지 걱정이었지요. 옹주라고 해서 가릴 것이 있나 공주나 옹주나 금쪽같은 내 자식들인데 모두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아야지. 태종의 후궁 중에는 신빈 신씨가 있었답니다. 신빈 신씨는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는데 태종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되었어요. 태종은 신빈 신씨와의 사이에서 삼남 칠녀를 두었지요. 태종은 그 첫째 딸인 정신 옹주를 시집 보낼 때가 되자 왕실의 맹인 점쟁인 지화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감을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지화가 태종의 사위감으로 고른 것은 춘천 부사를 지낸 이속의 아들이었지요. 그는 이속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희대의 가드님의 사주가 어떻게 되시요? 아니 남의 아들 사주는 왜 묻는가? 왕명이요 왕의 사위감을 찾아보라 하셨소. 그러자 이속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희흠 그만 돌아가시게 아무리 왕의 딸이라 해도 궁인의 딸과 혼인을 맺고 싶지 않네. 이속은 그 자리에서 왕의 딸을 퇴짜 놓았지요. 신부감의 어머니가 왕비의 몸종이었던 천한 궁녀 출신이라서 총원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지화는 궁궐로 돌아와 태종에게 이속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그러자 태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 어쩌고 어째 그게 왕에게 할 소리냐. 천하의 못된 인간이로구나. 어미가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비인 내가 한나라의 왕이 아니더냐. 왕을 모욕한 이속을 당장 잡아들여라. 태종은 이속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게 한 뒤 곤장 백대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이속을 평민으로 강등시켰어요. 태종이 조정회의에서 이 일을 입에 올리자 대신들은 펄쩍 뛰었지요. 이속은 임금을 기망하고 왕실을 업신여긴 대역죄인입니다. 그 뒤에도 사헌부와 조정 대신들은 이속을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계속 올렸답니다. 그러나 태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속과 그 가족들을 창원부의 관노비로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하게 하였지요. 이속은 청혼을 거절했다가 재앙에 가까운 가혹한 벌을 받은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명문 집안인 파평윤씨 가문 출신으로 호조 판서를 지낸 윤향이 자기 아들과 정신 옹주를 짝지어주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요. 윤향은 계곡공신들에게 나라에서 나누어준 토지를 거두어드려야 한다고 했다가 계곡공신들의 미움을 사서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윤향의 귀양살이를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윤향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형조 판서에 임명하였어요. 누구는 청혼을 거절했다가 노비가 되고 또 누구는 청혼을 간절히 원하여 높은 벼슬까지 얻었답니다. 정신옹주는 윤향의 아들 윤계동과 혼인하여 잘 살았답니다. 울소 이야기 내금강 표훈사 근처에 울소라는 늪이 있었답니다. 늪 주변에는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돌바위와 그의 새 아들이라고 불리는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있었지요. 울소에서는 밤낮으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주 많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새 아들의 울음소리라고 하였지요. 이곳에는 어찌하여 아버지와 새 아들의 바위가 생긴 것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달이라는 석공이 있었답니다. 하달은 아내와 새 아들을 집에 두고 내금강 표훈사에 와서 일을 하였어요. 7년 동안 주춧돌, 섬돌, 돌탑과 돌부처까지 만들었지요. 이제야 다 끝났어.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일을 마친 하달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표훈사의 늙은 중은 석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답니다. 석공이 내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늙은 중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그동안 절의 돈과 물건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지요. 석공을 돌려보내면 모든 일이 들통날게 틀림없어. 더군다나 소문이라도 나면 절에 오는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지. 안절부잘 못하던 늙은 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해. 그런데 무슨 일로 죽인단 말이지. 석공 하달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늙은 중은 머리를 쥐어짜며 궁리를 하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표훈사 중들이 다 모인 자리에 석공을 불렀어요. 지난 밤에 부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부처를 안에서만 모시지 말라시며 앞마당에 큰 부처 세 개와 작은 부처 예순 두 개를 만들라고 하셨다. 늙은 중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부처님의 명을 어기면 우리 모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자면 하달 석공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젊은 중은 늙은 중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였어요. 스님,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을 저 혼자 어찌... 석공 하달은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흠, 다른 석공과 함께 시합을 붙여 겨루게 하면 어떻겠느냐. 늙은 중이 얼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중이 손뼉을 쳤답니다. 하달이 큰 부처 세 개를 만들고 네가 부처 예순 두 개를 만들어라. 늙은 중은 젊은 중을 가리켰어요. 만약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강 아래 작은 늙에 빠져야 하느니라. 석공 하달은 하는 수 없이 일을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은 땀을 비오듯이 흘렸답니다. 하달을 죽이려 하는 늙은 중은 몰래 젊은 중을 도와주었어요. 저 중들이 날 속였구나. 하달은 늙은 중의 속셈을 알아차렸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언제 어떻게 죽든 후세에 남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달은 최선을 다해 부처를 만들었지요. 마지막 부처를 거의 완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만들었다! 젊은 중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하달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제 다 틀렸구나.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해. 하달은 세 개의 부처를 모두 완성하였어요. 하달의 얼굴에 땀이 흠뻑 젖어있고 돌가루가 하얗게 묻어있었지요. 정말 하달이 물에 빠질까요? 중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하달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강 아래로 걸어갔답니다. 어디에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지요. 여보! 얘들아! 석공은 집에 두고 온 부인과 새의 아들을 생각하였어요. 약속대로 시합에서 진 석공은 늪에 몸을 던졌답니다. 얼마 후 물 위로 석공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중들은 물에 빠진 석공을 들어 올리려 하였어요.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석공의 몸을 끌어올리려던 중들은 깜짝 놀랐지요. 몸에 돌가루가 묻어있던 하달은 기다란 돌바위가 되어 있었어요. 하달의 새 아들은 서둘러 열두 곡에 열두 강을 건너 달려왔지요. 아버지! 아버지! 바위로 굳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눈앞이 캄캄하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새 아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하달의 새 아들은 그날부터 늪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울소라고 불렀답니다. 병원 사이의 중들은 해가 지면 울소 앞을 지나다니기를 꺼려하였어요. 지금도 하달이 다듬어 세운 산불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옛날 금강산에 칡더피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구슬같이 맑은 금강산 약샘을 마시며 살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열다섯 살이 되기 전에 힘이 장사 같았어요. 이 마을에 힘이 센 억새라는 총각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억새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어요. 봄이 되자 억새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실을 뿌렸답니다. 억새는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도 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지요. 마을 앞 바다의 알섬에 오랑캐의 무리가 쳐들어왔어요. 오랑캐들은 갈매기들의 보금자리를 차지하였지요. 오랑캐들이 알을 긁어모으며 금강산으로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대요. 어떤 젊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하였어요. 오랑캐놈들을 우리 땅에 들여놓아서는 안 돼. 알섬도 우리나라 땅인 만큼 그곳에 가서 오랑캐들과 맞서야 해. 억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억새는 사냥할 때 쓰는 창과 활을 메고 바다로 나갔답니다. 해질 무렵 억새는 돛을 달지 않은 배에 뛰어올랐어요. 잔잔하던 바다는 배가 알섬에 가까워질수록 더 사나워졌지요. 억새는 노를 저으며 알섬으로 배를 몰아 나갔어요. 그런데 배가 알섬에 닿기 전에 날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큰일이다. 너무 늦었어. 억새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배가 보인다. 공격하여 없애버려라. 오랑캐들은 억새가 타고 있는 배를 보고 소리쳤답니다. 오랑캐들은 달려나오며 억새의 배를 빙빙 둘러쌌어요. 이놈들! 억새의 눈에서 불이 번쩍하였지요. 몸을 훌쩍 날려 오랑캐들의 배에 범같이 뛰어올랐어요. 배에 붙어있는 오랑캐놈들을 향해 창을 던졌답니다. 다른 배에도 옮겨타면서 창도 쓰지 않고 오랑캐와 싸웠어요. 날렵하게 오랑캐들의 목을 움켜쥐고는 물 위로 던져버렸지요. 순식간에 바닷물 위에는 오랑캐들의 시체가 덮였답니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뭣들하고 서있는 게냐! 어서 덤벼라! 억새는 뱃머리에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억새에게 덤벼들지 못하였지요. 그 사이 오랑캐의 대장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답니다. 억새는 적장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노를 저었어요. 이때였지요. 피잉! 화살 하나가 날아와 억새의 어깨에 꽂혔답니다. 적의 대장이 쏜 화살이었어요. 억새는 어깨에 박힌 화살을 움켜잡았지요. 손가락 사이로 새빨간 피가 흘러내렸어요. 억새는 어깨를 움켜쥐며 창을 들어 적장을 향해 힘껏 던졌답니다. 적장은 날아오르는 창을 한 손으로 덥석 잡아 쥐었지요. 마른 나무 부러뜨리듯 뚝뚝 꺾여버렸어요. 적장도 힘이 센 장수로구나. 억새는 적장이 타고 있는 배로 나는 듯이 뛰어올랐어요. 그리고는 적장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 같은 놈이 넘보느냐? 흥!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두 장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억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어서 항복하거라! 억새는 적장의 몸에 깔리고 말았답니다. 적장은 있는 힘을 다해 억새의 목을 자꾸만 눌렀어요. 그 사이 배는 파도에 밀려 먼 바다로 정처 없이 떠내려갔지요. 억새는 적장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어요. 억새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지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거라! 적장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적장은 바닷속으로 떨어졌지요. 기진 맥진한 억새는 배 위에 푹 쓰러졌답니다. 억새가 탄 배는 파도에 밀려 어디론가 자꾸 떠내려갔어요.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썸의 갈매기들이 날아왔지요. 갈매기들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배를 힘껏 붙들었답니다. 얼마 후에 억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는 알썸 기슬개에 와 닿아 있었어요. 끼룩끼룩 갈매기들은 억새의 머리 위에서 헐헐 날아올랐지요. 어떤 갈매기는 눈물을 똑똑 떨어뜨렸어요. 섬나라 오랑캐들을 모조리 쳐붙은 억새는 마을로 돌아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새를 환영하여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후 억새는 육화한 벼랑 밑에서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앞으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잠에서 깨어나 장과 활을 가지고 모조리 쳐붙을 것이라고 한답니다. 마법사가 된 남편 옛날에 머리는 좀 나쁘지만 솔직하고 순박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목욕을 하러 목욕탕으로 갔답니다. 부인이 욕탕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재상이 왔답니다. 재상은 목욕탕 주인에게 명령하였지요. 이봐 곧 왕비님께서 행차하실 테니 목욕탕을 깨끗이 비워놓도록 하게. 부인은 아직 목욕을 끝내지도 못하였어요. 아니 이제 막 들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목욕탕 주인은 부인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탕에 도착하였답니다. 부인은 분하였지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부디 남편을 임금님으로 저를 왕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왕비가 되어서 목욕탕에 온다고 하더라도 목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겠어요. 모두가 목욕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리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답니다. 임금님이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대신들까지도 보물을 찾았지만 보물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해서 빨리 보물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날 저녁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목에 커다란 목걸이를 하고 임금님께 가보세요. 그리고 임금님의 보물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세요. 남편은 겁먹은 얼굴로 말하였어요. 나는 못해. 어떻게 임금님 앞에 나간담? 그리고 어떻게 임금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정말 못하겠어.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였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마법사 흉내만 내면 되지요. 이 옷을 입고 이 구슬 목걸이를 하고 시장에 나가서 외치세요. 내가 임금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어요. 부인이 입혀주는 대로 마법사 같은 옷을 입고 커다란 구슬 목걸이를 걸었지요. 그럴 듯 하였어요. 남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한복판에 책상을 앞에 놓고서 크게 소리쳤답니다. 나는 마법사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임금님의 보물을 나는 찾을 수가 있다. 그 소문은 궁전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임금님은 즉시 마법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어요. 남편은 임금님 앞에 나가게 되었지요.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부인이 말해준 대로 할 수밖에. 임금님은 남편을 반갑게 맞았답니다. 오, 잘 와주었소. 그대가 나의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지. 나의 보물을 찾아주기만 한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이다. 남편은 부인이 일러준 대로 말하였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지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가면 40일 동안의 기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마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달라고 하시고요. 무화과와 밀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와 기름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임금님께 나아가 부인이 일러준 대로 말하였어요. 임금님은 기꺼이 남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지요. 남편은 임금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간 도둑들은 모두 40명이었지요. 그 중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훔쳐다 숨긴 임금님의 보물을 찾겠다는 마법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정말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부하들이 말하였어요. 두목님, 우리 중에 하나가 그 녀석의 동정을 살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누구 한 사람이 그 녀석의 집으로 몰래 가보아라. 이렇게 해서 도둑 가운데 한 사람이 부부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도둑은 부부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이려고 귀를 기울였지요. 하나가 없어져 서른아홉이 남았구나. 그 소리를 듣고 지붕 위에 있던 도둑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저놈은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잖아. 그 도둑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있는 힘껏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녀석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녀석은 제가 자기 집 지붕 위에 숨어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른아홉 명이 이곳에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진짜 마법사인 것 같습니다. 도둑이 말하였어요. 어쩌면 네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 내일 저녁에는 둘이서 가보도록 하거라. 다음날 저녁에도 부부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 지붕 위에는 두 사람의 도둑이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둘이 없어져 서른여덟이 남았구나. 지붕 위에 있던 도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지요. 녀석은 틀림없이 진짜 마법사예요. 두목이 말하였어요. 내일은 나도 함께 가보자. 다음날 부부는 식사를 끝내고 마주앉아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어요. 아, 벌써 셋이 없어져 서른일곱이 남았구나. 지붕 위에 있던 새 도둑은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두목이 말하였지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구나. 녀석은 우리가 지붕 위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모두 몇 명인지도 알고 있었어. 큰일 났다. 살 길을 찾아야겠어. 도둑들은 훔쳐다 놓은 보물들을 모두 자루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네 명의 도둑들이 보물이 든 자루를 가지고 부부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넷이 없어져 서른여섯이 남았구나. 네 명의 도둑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도둑들은 보물이 든 자루를 가지고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부부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도둑들은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지요. 여기에 임금님에게서 훔쳐온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남편은 깜짝 놀랐으나 고태연스럽게 말하였어요. 이곳에 스스로 찾아오다니 너희들은 운이 좋구나. 만약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목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릴 뻔하였다. 이렇게 나를 찾아온 이상 너희들에게 벌은 주지 않겠다. 자, 그 보물을 가지고 목욕탕으로 가거라. 그런 다음 그 보물을 목욕탕 밑에 숨겨두어라. 예, 예, 알겠습니다. 도둑들은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목욕탕에 가서 보물들을 다 타버린 재와 순 밑에 숨겼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가서 임금님께 말씀드리세요. 보물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임금님께 가서 말하였어요. 임금님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제게 마차와 인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보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남편은 임부들을 데리고 어느 목욕탕으로 갔답니다. 중얼중얼 주문을 외는 듯 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지요. 이곳에는 보물이 없다. 남편은 다른 목욕탕으로 갔어요. 역시 중얼중얼 주문을 외고는 소리쳤지요. 이곳에도 보물은 없다. 남편은 세 번째 목욕탕으로 갔답니다. 중얼중얼 주문을 외고는 또 소리쳤어요. 이곳에도 보물은 없다. 네 번째 목욕탕에 왔답니다. 남편은 멈춰서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귀 기울여 무슨 소리를 듣는 채 하였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지요. 남편은 소리쳤어요. 이 수북이 쌓인 재 밑을 파보아라. 보물이 나올 것이다. 임부들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팠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서 보물이 나온 것이었어요. 보물은 그곳에 고스란히 있었답니다. 재상은 보물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임금님께 보고하였어요.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남편을 위해 잔치를 열었지요. 남편의 자리는 임금님 옆에 마련되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임금님은 남편에게 상으로 두 자루의 금과 금실로 짠 옷을 주었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지요. 마술사를 시험해 보고 싶어진 것이었어요. 마침 그때 한 마리의 메뚜기가 임금님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그 메뚜기를 손으로 잡았지요. 그러고는 손을 펴서 메뚜기를 보려고 하였어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손이 펴지지 않았답니다. 손바닥이 붙어버린 듯 하였어요. 임금님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나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대신들은 임금님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려고 온갖 것을 다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맞힐 수가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온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궁전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하였어요. 물론 자기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하기 위해서였지요. 백성들은 모두 궁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온 나라 안은 임금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없었지요. 마법사 흉내를 냈던 남편 역시 임금님께 불려나갔어요. 임금님은 남편이 오자 얼른 자기 곁에 앉혔지요. 임금님 곁에 앉은 남편은 속이 편치 않았답니다. 무슨 재주로 임금님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힌단 말이겠어요. 남편은 마음속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였지요.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죽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임금님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아무도 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히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대는 마법사이니 알아맞힐 수가 있겠지. 자, 무엇이 들어있나 알아맞혀 보게나.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째에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 안에는 메뚜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붙어버린 듯이 펴지지 않던 임금님의 손이 펴졌어요. 손바닥에는 메뚜기가 놓여있었지요. 임금님은 남편에게 많은 선물과 금을 주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부인이 말하였지요. 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언제 또 세 번째 시험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날이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말하였지요.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지금 곧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 임금님을 위해 언제나 목욕탕을 깨끗이 준비해놓듯이 당신을 위해 목욕탕을 깨끗이 준비해놓도록 명령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목욕을 하다가 미친 척 하세요. 남편은 부인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임금님의 명령으로 깨끗이 치워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 다음 한참을 쉬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왔어요. 남편은 물이 가득 든 물동이를 번쩍 쳐들어 아무에게나 물을 끼얹었지요. 정말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었지요. 남편은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이 미쳤다고 믿도록 해서 더 이상 임금님이 자신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벌거벗은 채로 임금님의 궁전을 향해 뛰었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렸어요. 마법사가 미쳤어. 그래, 미친 게 틀림없어. 불쌍하기도 하지. 임금님의 보물도 찾고 임금님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금방 알아맞힌 마법사가 미쳐버리다니. 남편은 여전히 뛰었답니다. 드디어 궁전에 닿았어요. 마법사는 다짜고짜 임금님에게로 가서 임금님의 목을 끌어안았지요. 그러고는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궁전이 흔들리더니 무너지기 시작하였지요. 와르르르 쿵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답니다. 남편은 이 뜻밖의 일로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임금님께 말하였지요. 저는 목욕하는 도중에 임금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지진이 일어나 궁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뛰어온 것입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위해 궁전으로 뛰어온 남편이 무척 고마웠어요.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으니 말해보거라. 남편은 또다시 임금님의 시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재빨리 이렇게 말하였지요. 임금님, 원하옵건데 제가 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은 재상이 되어주십시오. 임금님은 생명의 은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부부의 집에 많은 시녀들이 왔답니다. 시녀들은 남편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 임금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부인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세상에! 제 기도가 모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은 더 이상의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었고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나무와 갈대 어떤 강 기슬계에 키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참나무는 뿌리가 깊고 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늘 뽐내며 으슥거렸답니다.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녀석들을 늘 내려다볼 수 있거든. 참나무는 주위에 있는 키 작은 나무나 풀들을 상대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참나무 아저씨, 나무 꼭대기에서는 지금 바람님이 쉬고 계시나요? 어린 참내나무가 물어와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참나무야, 어째 날씨가 좋지 않구나.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좀 봐주지 않겠느냐. 늙은 소나무의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쁘니까 참새가 오거든 그때 물어보세요. 저만 잘난 참나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키 작은 나무들에게 으스대고 뽐내는 재미로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휙, 쉭, 숲속에 굉장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지요. 나는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참나무는 꼿꼿이 서서 폭풍과 싸웠답니다. 그러나 폭풍의 힘은 너무나 강하였지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 마침내 참나무는 우지끈 부러져버렸어요. 부러진 참나무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참나무가 떠내려가다 보니 강 기슭에 갈대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저 보잘것없는 갈대들은 왜 부러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내가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무시했던 갈대들 아니야? 갈대들은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참나무를 가엾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나무는 그 연약한 갈대들을 올려다보며 안간힘을 쓰며 소리쳐 물었답니다. 갈대야! 너는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느냐? 나보다 힘도 약할 텐데... 갈대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참나무야. 폭풍이 나를 해치지 않은 것은 내가 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야. 너는 폭풍이 왔는데도 고개를 쳐들고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지고 만 것이지. 바람은 버티거나 뽐내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치지를 않는단다. 참나무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수수씨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권씨와 이씨 두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두 선비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지요. 여보게 우리 생일이 한날 한시라서 그런지 꼭 쌍둥이 형제같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우리 평생 서로 한 형제처럼 지내세. 권씨와 이씨는 혼인을 하고서도 윗집 아랫집에 살며 사이좋게 지내었답니다. 그런데 권씨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이씨에게는 웬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네는 오롱이 조롱이 아들 삼형제 놔두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정말 부럽네. 너무 상심 말게 이번에 또 아들을 갖게 되면 자네에게 주겠네. 이 일은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 자네하고 나하고만 나는 비밀로 해두세. 권씨는 이씨를 동정하여 이씨의 아내가 임신한 척 꾸미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낳아주었지요. 이씨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그래서인지 이씨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자랄수록 더욱 청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찍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체까지 하였답니다. 한편 권씨의 세 아들은 밤낮 부려만 저질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말썽만 피웠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꼴찌로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내 아들을 다시 뺏어와야겠다. 마음이 달라진 권씨는 어느 날 이씨를 찾아가 은근히 자기 아들을 되돌려달라는 뜻을 비추었답니다. 아함! 거 우리 아들 놈이 높은 벼슬을 하고도 이 아비한테 찾아와 인사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권씨의 말을 들은 이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애가 없으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산단 말인가? 그렇다고 친부모의 말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이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불여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의 눈물어린 부탁에 이씨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너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느니라 이제 너를 찾고자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 주십시오. 며칠 후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 이야기판이 벌어지자 아들은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수수씨가 아래 콩밭으로 날아가 버린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래 콩밭 임자는 수수싹을 뽑지 않고 정성껏 걸음을 주며 잘 길렀답니다. 농부라면 당연히 그럴 거야. 그 덕분에 그 싹이 자라서 수수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밭 주인은 그 수수가 탐이나 베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래 콩밭 주인도 내 밭에서 키운 걸 왜 베어가려 하느냐 했지요. 그러자 위에 밭 주인은 이 씨는 내 것이 아니냐 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수는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글쎄... 잔치에 온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씨 아들에게 물었어요. 자네 같으면 어떻게 반교를 하겠는가? 남의 밭에 씨가 들어갔다고 씨의 임자가 그 결실을 거둔다면 씨만 뿌리고 살지 누가 밭에 매달려 정성을 다해 기르겠습니까? 씨 임자보다 기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요. 오올거니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권 씨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후로는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했답니다. 호랑이와 입 고운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둘 다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고 나이도 몸집도 비슷비슷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입이 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입이 고웠어요. 똑같이 키 큰 나무를 보고도 입 험한 사람은 에이, 그 나무 쓸데없이 키만 머쓱하게 컸군 하는데 입 고운 사람은 야, 그 나무 키가 커서 시원스럽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입 험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뒷산에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어요. 어미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새끼들만 바위 아래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 하거든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새끼들이니까 조그맣고 귀여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이 험해서 좋은 말을 못해요. 에이, 그 놈의 호랑이 새끼들 흉하기도 하지. 저런 게 커서 짐승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할 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미 호랑이가 다 들었지요. 바위 뒤에서 듣고는 그만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아무리 호랑이지만 제 새끼 흉한다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있나요? 당장 눈을 부릅뜨고 쓱 나타나서는 어흐음 하고 온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괘씸한 놈 어디 한번 혼나보라고 말이지요. 그 바람에 이 나무꾼은 그만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어요. 아주 기겁을 해서 지게고 뭐고 다 팽개치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뒷산에 가지를 못해요. 산에만 가면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서 눈을 부릅뜨고 어흥 소리를 질러대니 갈 수가 있나요. 아주 발을 못 붙였답니다. 할 일 없이 이 험한 나무꾼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어요. 그러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뭐예요. 며칠 뒤에 이 고운 나무꾼도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어미 호랑이는 어디를 갔는지 안 보이고 새끼들만 바위 아래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해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새끼들이니까 조그맣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들이 잘 도노네. 크면 아주 씩씩한 호랑이가 되겠는걸. 입이 고와서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미 호랑이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바위 뒤에서 듣고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 새끼 예쁘다는 데 싫을 리가 있을까요? 어미 호랑이가 당장 좋은 나무를 많이 물어다가 나무꾼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것도 놀랄까 봐 아주 얌전하게 소리 하나 안 내고 슬그머니 갖다 줬지요. 나무꾼은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좀 놀랐지만 나무를 물어다 주는 걸 보고는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무를 다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등을 슬쩍 돌려대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등에 타라는 소리지요. 호랑이 등에다가 나무찜도 싣고 저도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스럽게 달려서 눈 깜짝할 새에 마당까지 가서는 턱 내려놓았어요. 호랑이 덕분에 나무 잘하고 호사까지 했지 뭐예요. 그 뒤로도 입 고운 나무꾼은 호랑이 덕을 많이 봤답니다. 뒷산에 가기만 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무를 해주고 나무를 닿으면 등에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마다 호랑이 타고 다니면서 호강하고 살았답니다.